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너무 장수를 했던 오랫동안 장수했던 판다의 얘기를 읽어볼 텐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죽음을 맞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목이 We will greatly miss you. 우리는 너를 어마어마하게 그리워할 거야 라는 거가 되겠네요. On October 16, 10월 16일에 Hong Kong's Ocean Park announced that the world's oldest panda, 지아지아, died at the age of 38. 홍콩의 오션파크 측에서는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제일 나이가 많은 판다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고령 판다인데요. 이름은 지아지아였대요. 지아지아가 38의 나이에 사망했다고, 38세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st year, she became the oldest panda living in captivity. 자 이렇게 그 동물원 같은 데서 사육되는, 그죠? 이렇게 살고 있는 판다 중에서는 최고령이라고 작년에 이제 알려졌는데요. A giant panda typically lives up to 20 years. Typical,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generally가 되겠죠. 전형적으로 판다는 최대 2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수명이 20년인 판다가 38세까지 살았으니 대단하죠. Making 지아지아's long life that much more impressive. 그러니 이 지아지아의 이 장수의 삶이 얼마나 더 인상적입니까? 그죠? If she were a human, 만약에 이 판다가 인간이었다면, She would be a 114-year-old woman this year. 올해의 114세 할머니 이런 나이가 됐다고 하네요. 인간으로 치면요. Veterinarians at the park. 자, veterinarian이라는 거는 수의사가 되겠죠. 그 공원의 수의사들은 decided to euthanize 지아지아 because her health started to severely deteriorate. 자, 결국에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지아지아 판다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안락사를 시키는 거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잔인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녀의 건강, health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굉장히 손상을 가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노령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그녀의 건강 상태가 심하게 악화되기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자라고 해서 euthanize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The grandma panda couldn't move to the point where she had to spend most of the day lying down. 이 할머니 펜다는요. 거의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지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In a statement, 자, 발표 성명서에서요. 오션파크 mentioned she had lived there for the past 17 years and 17년간, 지난 17년간 저희 오션파크에 이 지아지아 판다가 같이 살았고요. and commented she was a member of our family and she will be deeply missed. 우리 펜다 지아지아 판다는 우리 정말 가족과 같은 존재였고 그죠? 아주 아주 많이 그리워할 것이다. 라는 거죠. She served as an important animal ambassador for her species. 자신의 그 펜다라는 종의 아주 그냥 하나의 대사처럼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She may be gone now. 이제 그녀는 떠났죠. But this adorable record-setting giant panda will surely be missed. 하지만 이 너무나 예쁘고 그죠? 그리고 아주 기록적인 그런 기록을 세운 장수 기록을 세운 거대한 판다는요. 할머니 판다는 계속해서 그리움 속에 남아있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